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드림시큐리티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시큐리티 코드번호 2036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0일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오늘 조금 가지고 왔고 금요일날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 2.15 정도에 대한 이런 강한 상승이 조금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2123억 정도 되고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0.42% 정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시큐리티를 들어오고 모든 외국인은 조금 단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타 값을 보시면 1.27%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값이냐면 코스닥이 만약에 1%를 오르게 되면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은 1.21% 정도 오르게 되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3% 정도 오르게 되면 곱하기 3 정도 하게 되면 3.63 정도 이렇게 오른다라는 걸 보시게 되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주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규 대표이사님 외 분께서 35.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미래 먹거리나 이런 것들 영업이익 측면 그리고 단기 순이익 측면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물량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산은 자체 보유한 기술력 및 전문 인력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업체 등을 다양한 기관에 PKI 및 유선보안, 무선보안, 전자문서 보안 분야로 솔로선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안업체인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가 뭔가요? 시큐리티 시큐리티는 보안업체다. 요즘은 뭐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정보와 사회이고 4차 산업혁명을 들어가고 있는 정보바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업체들이 엄청나게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해서 FIDO 글로벌 공인인증을 획득할 것이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33.6%를 증가했는데 굉장하죠. 최근 5G 통신장비 상용화와 사물인터넷 활성화로 인해서 렌탈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좀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보시면은 굉장히 4차 산업에 맞게 핵심적인 산업군이다. 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18억에서 131억으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18억에서 131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금 부채 비율을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20.28%죠. 20.28%는 거기가 부채가 없다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자산 부채 단기차 입금 보자 단기차 입금 단기차 입금이 448억 자본인여금 547억 플러스 이익인여금 93억 한 600억 정도가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어 꾸준한 상승에 대해서는 어 드림시큐라는 종목을 계속 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해 드리구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단기순이익이 637% 정도를 637%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어 많은 흐름이 어 많은 영업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어 저점을 형성을 하고 원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으로 이해내서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죠. 골든크로스가 뭐냐면은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제 상승 전환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길 넘게 돼서 만약에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더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어 4,750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구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매출액 부분에서 533%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어 새로운 어 시작의 도약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였구요. 어 드림 시큐리티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은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영상 계속 보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구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어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나올 수 있겠구요.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뭐 RSI 지표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어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 반짝반짝 어 녹색으로 라이브로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 뭐 지수에 관련된 뭐 미국 지수 그리고 어 당대 이슈 그리고 뭐 시왕 같은 것들을 여러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 1금 30분부터 요렇게 좀 이렇게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어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구요. 어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재 사장님께서 이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피록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어 지지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어 3조 달러 규모의 인폴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일단 어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어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어 투자해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